안녕하세요 와우기타 입니다 오늘은 리듬의 고수가 되는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악보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악보를 잘 못 보는 이유는 두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음표를 빨리빨리 못보기 때문이구요 또 하나는 리듬을 빨리빨리 못보기 때문에 악보를 잘 못보는 거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표를 못보기 때문에 내가 악보를 빨리 못보는 거다 라는 생각만 강하고 리듬을 내가 잘 읽지 못해서 악보를 잘 못보는 거다 라는 생각은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리듬을 빨리빨리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보에 나와 있는 그 음표를 악기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악기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그 음정에 맞는 위치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악기가 저절로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정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음이 좀 플랫 될 것이다 샵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악기가 내는 거고 나는 그저 정확하게 그 음정이 나는 그 위치를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정이 어떤 위치인지 그것만 외우기만 했다면 사실 음정을 연주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정은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 음정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면 금방 외워서 연주가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리듬입니다 리듬은 계속 변화가 돼요 똑같지가 않아요 패턴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은 어떤 정해진 틀이 없어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형식의 리듬이 이 악보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순간순간 재빠르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읽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7가지의 리듬 패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17가지의 리듬 패턴을 통달하시기만 하면 리듬의 최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7가지를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4개씩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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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5개 이렇게 총 17가지의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간단한 것들일 거예요 자, 첫 번째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전부 다 16부 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마디를 읽어보면 제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제가 2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제가 두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습니다 자, 이런 리듬이고요 자,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디에는 첫 번째 음표와 두 번째 음표에 2음줄이 있어요 2음줄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메트로놈을 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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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제가 항상 두 번을 읽습니다 자, 이런 리듬이었고요 자, 세 번째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듬은 두 번째 음표와 세 번째 음표에 2음줄이 붙어있네요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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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런 리듬이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음표와 네 번째 음표에 2음줄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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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네 개의 리듬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음줄이 두 개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표가 전부 다 2음질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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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리듬이네요 자, 두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표가 타이로 묶여 있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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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런 리듬이네요 자, 세 번째 마디는 타이가 이번에는 세 개가 있네요 세 개 그래서 모든 음표가 전부 다 타이로 묶여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딴, 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음표가 16분 음표 음표 네 개가 다 묶여 있으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게 곧 어떤 음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음표를 좀 볼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4분 음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따가 응용 문제를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마디 이제부터는 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표 그 부분이 쉬는 부분이에요 읏 하고 이제 쉬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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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첫 번째 음표에서 쉬었죠 자, 그 다음 또 네 개의 리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쉼표가 두 번째 음표 있는 부분에서 쉼표가 있는 거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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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음표 있는 부분에 쉼표가 있네요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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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마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음표에 쉼표가 있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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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쉼표가 두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음표가 다 쉼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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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개의 리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읽어보는데요 자, 쉼표가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음표가 쉼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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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음표가 쉼표네요 원, 투, 시, 작 딴, 딴 딴, 딴 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쉼표가 세 개나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쉼표가 세 개가 있는데 뒤쪽으로 붙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딴 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거는, 이건 재밌죠? 네 개가 전부 다 쉼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박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7가지의 리듬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17가지의 리듬 패턴에 통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리듬의 고수가 됩니다 자, 응용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모든 리듬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7가지의 리듬 패턴 중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응용 문제 첫 번째 세 가지 정도만 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응용 문제 자, 17가지 리듬 패턴 중에 두 개를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두 마디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그 옆에 두 마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환산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있는 16분 음표 이 두 마디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8분 음표가 섞여 있는 이런 음표로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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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응용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17가지 패턴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17개의 패턴 중에 또 두 개를 제가 임의로 두 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있는 그 리듬이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있는 그 리듬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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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보통 악보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 볼게요 자, 응용 문제 세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17가지 패턴 중에 두 가지를 임의로 뽑아서 두 마디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역시 그 두 마디가 옆에 있는 그 두 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악보상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와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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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식으로 읽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리듬은 이 17가지 리듬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가지 리듬 패턴에 통달하셔서 이것들을 어떤 조합으로 나열해 놓든 내가 읽어낼 줄을 알게 된다 하면은 리듬의 최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17가지 리듬 패턴을 한번 하루에 몇 가지씩이라도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그 17가지 리듬 패턴이 완전히 몸에 뱉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임의대로 조합해서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리듬의 최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의 고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냥 멜로디 악보를 읽든지 아니면 타부 악보를 보든지 어떤 악보를 볼 때 훨씬 빠르게 그 악보를 이해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ind 힘들어 movimento 으 으 으